나랑 같이 만들자. 나랑 같이 완성하자 이거. 진짜? 그럼 나야 좋지. 대신 두 가지 약속할 게 있어. 아 새끼 진짜. 말해봐 일단. 첫째, 대학 가요제 전까지 이 곡은 그 누구한테도 절대 들려주지 않는다. 오케이. 나머지 하나는? 내일 하루는 어디 나가지 않고 집에만 꼭 있는다. 또 시작이냐? 알아 이해 안 되겠지. 근데 나한테는 말 못 할 사정이. 알았어. 알았다고? 응. 왜? 왜 이유도 묻지 않고 바로 들어주는 건데? 사람 불안하게? 생각해 보니까. 네 부탁은 전부 다 날 위한 거더라고. 제발. 이 사람의 꿈을 깨지 말아주세요. 자. 시작해봐. 부디 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. 아 나 이거 녹음해도 되지? 잊어버릴까봐. 부디 이 사람의 청춘이 계속 반짝일 수 있도록 누군가 듣고 있다면 제발. 이 사람의 꿈을 깨지 않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